아.. 귀찮아.. 뭐 볼 거 없나? 카톡 어?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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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이 나갈까? 하... 기분도 안 좋은데 여행이 나갈까? 여행이 나갈까? 그럼 여기서 한시에 출발해서 공항에서 밥 먹고 비행기 타는 걸로 하자 뭔가 편하게 여행 계획 짜는 거, 뭔가? 한국공항공사 예약? 이거 좋다. 아, 짐 챙겨야 하는데. 근데 이거는 기내 반입되나? 아, 맞다. 이거 살까? 야, 이것도 찍자, 이것도. 아, 역시 여행은 혼자가 좋아. 아, 맞아. 아, 맞다. 나 신분증 안 될 것 같아. 나 근데 바이오정도 잘 못해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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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오 오오오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